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크루트 취업학교 대표강사 문근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면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류상으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기억하셔서 끝까지 집중하셔서 제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면접 초보자의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합격을 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사항이 바로 면접이죠 그런데 면접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을 바로 가시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실무 면접을 가시게 되는데 이 면접을 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모아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면접을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인성 면접 관련해서 보통 1차 면접에서는 인성 플러스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느냐 저는 여기 먼저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을 제대로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면접 현장에 가시게 되면 면접관들 앞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각각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은 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쭉 리뷰를 하고 체크 사항마다 그분들이 별도로 질문하실 부분을 거기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성 관련된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그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군데 회사만 쓰는 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계 회사도 쓰실 거고 중소기업도 쓰실 거고 그리고 대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쓰시게 될 겁니다 특히 상반기, 하반기 이 시즌이 모여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회사는 카피페이스트를 해서 이력서랑 자기소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 이쪽 항목이 저쪽 회사의 항목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쪽 회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또 이쪽 회사에다가 갖다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카피페이스트를 하다 보면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정확한 네임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이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다 그러면 이 회사의 면접과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오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게 되겠죠 아, 다른 회사 지원하셨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때부터는 망하게 되는 면접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시기 전에 면접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직무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또 일맥상통한 내용이긴 합니다 카피페이스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시기에 여러 군데 회사들 계속 카피페이스트를 해서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오탈자들이 그대로 그 다른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흐름이 잘못된 그런 부분도 그대로 그쪽 회사에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하지 않고서 했을 경우에는 안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력서랑 자기소개는 제대로 리뷰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가시기 전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스터디 멤버 여러분들이 취업 스터디 많이 하시죠? 거기에 있는 스터디 멤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과 선배 당연히 여러분들 졸업한 학과 선배나 친한 선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집합으로 공통적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접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장을 가시게 되면 실수를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나도 모르는 것을 질문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났을 때 그리고 갑자기 너무 내가 긴장을 많이 한 나머지 제대로 뭔가 아무것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정말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최소화는 한 번씩은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공모전에 수상을 하셨다거나 어디 회사에 인턴십을 하셨다거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한 나만의 무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돋보이게끔 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당연히 질문들이 있겠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것만 준비해도 내가 면접장 가서 못할 말 없이 잘 준비하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한 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뭐 간혹 요새는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나 취미나 특기가 있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보통 어떤 분들은 뭐 독서도 써놓고 어떤 분들은 운동도 써놓고 좀 근데 특이한 걸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든지 뭐 산하 클라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평상시에 우리가 잘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그런 취미나 특기 같은 것을 해놓으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내가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해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격증이죠 자격증 무슨 자격증이 있으며 그것을 왜 취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연히 예상되는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아르바이트 뭐 예를 들면 편의점 편의점 회사들 있죠 뭐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회사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네 회사하고 직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뭐 계약직 파견직 이런 것들을 뭐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하셨으면 그 회사의 업무를 통해서 실제로 배웠었던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서 현재 지원하는 직무와의 연관성 부분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사무실이나 지부나 뭐 공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으로 배치 받아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그 부분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상되는 그런 질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 의사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지원 회사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지원한 직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가장 시간 많이 투자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혹은 그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면접관의 만족도가 천지 차이로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분야가 영업이다 그런데 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과 적어도 영업을 하는 선배나 지인들한테 정보를 듣고 그 현장에서 쓰는 용어 같은 것을 대답할 때 써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점수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업계 그 현장에서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대답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한테 질문하는 횟수가 만약에 많아진다 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거는 조금 플러스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실제 이거는 구조화 면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꼬리물기 질문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질문을 주고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뭐 배웠고 거기서 배웠을 때 문제가 무엇이 있었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나한테 질문하는 횟수가 늘어난다 싶으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꼬리 질문 없이 그냥 단답식으로만 대답이 나온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사인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구조화 면접에서 계속 나한테 대답이나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1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럼 오히려 여러분도 대답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게 도토리 키재기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신입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크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단순히 조사하는 그런 수준과 그 현장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실제 업무를 했었던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대답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수준 높은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와 관련된 그리고 회사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수준 내가 하나를 조사하느냐 두 개를 조사하느냐 혹은 내가 일곱 개를 조사하느냐 열 개를 조사하느냐 당연히 많이 준비해야 한 사람이 그에 따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정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CEO 이름부터 주가, 최근의 이슈, 산업 트렌드, 경쟁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합니까 그럼 이게 다 나오나요? 자 여러분 면접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조사하고 시간 투자를 하느냐 결국엔 이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다 이제 작성해 놓은 이 정도 수준만 해도 면접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의 수가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업계 혹은 그 회사, 그 직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싶으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인크루트의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마지막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포트폴리오가 뭐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 분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를 뭐 하나의 클리어 파일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이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면접장에 갖고 가서 여러분들이 보여줬을 때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딱 가져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도 칭찬을 할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더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돋보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군계 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회사와 관련된 예상되는 질문 부분인데요 당연히 회사 관련된 그리고 우리 경제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준비하셔도 시간이 없을 때 이런 부분만 최소한 준비하셔도 그쪽에 가셔서 면접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거 면접 기출 문제 이거 혹시 많이 준비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이 없고 빨리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기출 문제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면접 후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갔다 온 실제 면접 관련된 게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타 회사에서 나왔어도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 나왔었던 그런 질문도 이번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성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기출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이게 그냥 내가 스크립트만 딱 써서 외워서 하는 것과 앞에 실제 사람을 두고 혹은 앞에 카메라를 하나 두고 실제로 해보게 되면 그 느낌이 완전 다르게 됩니다 내가 그냥 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제대로 그 부분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진다 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제 예상되는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서 실제 면접장에 갔었을 때는 저는 여기 보시면 수준 높은 대답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수준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거나 또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사를 하실 때는 여러 포털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그 다음에 SNS 등 이런 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교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대한 교집합 가장 많이 나오는 거에 교집합을 찾으라고 하면 자기소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뭐 이런 대다수의 교집합들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바뀌지만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크게 면접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직전의 거 그 다음에 하반기면 상반기 거를 찾아보시면 그게 가장 그 다음 분기 혹은 그 다음 기수에 나올 질문들의 퀄리티 수준이랑 어느 정도 매칭이 잘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면접은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보다 얼만큼 많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얼만큼 많이 잘 준비하셔서 그 면접 현장에서 많이 뱉어낼 수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을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면접을 하시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 면접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장을 가실 때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지는 않죠 면접장을 가실 때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시기 전에 보통은 다 알려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안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식에 대해서 알고서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뭐 이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알려줬다 안 알려주면 여러분들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써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면접 방식이 안 나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사팀에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막 초조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알고서 면접장을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의 방식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다 대 일이냐 다 대 다냐 혹은 뭐 1대 1이냐 이 방식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자 만약에 지원자가 여러 명이고 면접관도 여러 명인 다 대다 면접에 가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플랜 B라는 것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을 때 5명이 있는데 내가 3번에 있어요 그런데 1번부터 답변을 해 오는데 1번하고 2번에서 내가 준비한 답변을 똑같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저도 1번 혹은 2번 지원자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수가 올까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러면 항상 질문에 대해서는 플랜 B를 세워야 된다는 게 다 대다 면접에서는 나에 대한 질문 플러스 이거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꼭 준비를 하셔야만 다른 지원자들과의 겹침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면접 혹은 토론, 토의 이런 식으로 방식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체크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랑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고 그 실제 가셨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르면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인사팀에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초보자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꿀팁을 준비를 해드렸었는데요 저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예상 질문이거나 아니면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시간 투자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 이것만 지키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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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